안녕하세요 저는 비티피션 유튜버 하나보노 그리고 남자친구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허니장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강에 같이 피크닉을 왔는데요 피크닉을 온 김에 오늘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이번에 제가 뷰티 바운드 아시아에 참가하면서 받은 박스인데요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의 도움이 허니장님 네 오늘 많은 도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이 박스 안에 있는 제품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눈을 감고 시작 당연히 뭐 눈을 감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 눈을 감고 시작하는 건가요? 네 네 그럼 저는 눈을 감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 제품을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네 네 고고 네 일단 이거 아까 전에 그건데요 제가 한번 여기에 뭐뭐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먼저 한번 미리 봐볼게요 눈을 가리시라구요 눈을 가진 años 눈이 많이 있어요 눈 가렸어요 아! 이거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아... 이거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역대급 상장? 어 만져볼래 만져볼 기회는 드릴래요 만져볼 기회는 드릴래요 어디있어? 여기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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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단 하나씩 드릴게요 이게 뭐야 이거는 자 손을 내미세요 손을 만질 수 있는 귀 이것은 뭘 것 같아요 리스트 상자만 만졌는데 어떻게 알아 그냥 느낌의 한 이거는 뭔가 크림 같아 이 정도는 크림 크기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거? 마스크팩인가? 마스크팩? 뭐지? 냄새받게 찬스 됩니까? 왜요? 화장품이면 냄새를 맡아야지 설마 이거 맡혀야지 주는건가요? 어 치즈들 뭐지 뭐지 이거 자 다시한번 또 이게 이런것도 있는데 치즈가 들어있나? 또 만져보세요 와인 세트 와인 좀 내리시라고 뭘 것 같아요 스킨 스킨 자 손 손 어 이거 뭐 부드러운데 모공 브러쉬? 브러쉬? 모공 브러쉬 아니에요? 모공 브러쉬? 만져보세요 모공 브러쉬 아닌가? 모공 브러쉬?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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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스 벌레 네 안녕하세요. 아까 또 이 분께서 저한테 장난을 치셨어요. 저는 이게 벌레인 줄 알았지만 얘는 벌레가 아니었습니다. 벌칙으로 코에 끼고 계세요. 영상 끝날 때까지 코에 끼고 계세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SK2 세트네요. 그쵸? 뭔가 많이 푸짐하게 들어있네요. 네 근데 제가 이건 진짜 어머니들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들켰다가는 이거 전부 뺏길 것 같애. 뺏기는 거 아니야? 이제 곧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선물로도 고스란히 상랍을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게 뭐예요? 무엇을 무엇입니까? 되게 제일 큰 거 같은데? 으악! 안 빠져! 계속! 이하가이는! 오! 페이션 트리트먼트 에센스! 세트? 대박 대박! SK2의 페이션 트리트먼트 에센스네요.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것은 마스크팩! 저 에스케이트 마스크팩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이렇게 들어있구나! 페이션 트리트먼트 클리어 로션! 조그만 애가 로션, 그리고 얘는 에센스입니다. 어머 빠진다! 탕웨이가 이 제품을 진짜 탕웨이가 모델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잘 모르겠네. 저도 이거 쓰면 탕웨이처럼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네. 좀 힘드실 것 같네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간호하게? 이 친구에게? 이런 건 확실히 말해줘야지. 이 제품은 또 나이트 미라클 에센스. 얘는 밤에 쓰는 에센스인가 봐요. 다 에센스네요. 그쵸. 오 이렇게. 검은색의 고급스러운. 얘는 나이트 미라클 에센스입니다. 이것도 한 번 열어주시죠. 얘는 지금 SK2RLA 파워 레디컬 뉴에이지.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네 그러게요. 크림인가 봅니다. 전 크림 쓰고 동안 피부로 거듭나 보겠습니다. 매일 밤 이 크림을 써서 팽팽한 피부로 만들 거에요. 얘는 제가 소개했나요? 아뇨. 아까 보여드린 게 나이트 에센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에센스는 까만색이었죠? 얘는 데이, 낮에 사용할 수 있는 에센스에요. 네, 스프레이형이네요. 뿌려볼래요? 네. 어, 안 나와! 얘는 되게 미스트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스프레이형이면.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 냄새요? 가문의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 잠깐만. 얘도 에센스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스포이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손등에 떨어뜨려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얘랑 같은 라인인 것 같아요. 이름이 RNA 펑. 이름이 똑같아요. 그럼 이번 가을 스킨케어는 SK2 제품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엄마에게 뺏기지 않도록 빌어주세요. 근데 뺏길 것 같죠? 잘 숨겨야죠. 어떻게 숨깁니까? 같은 집에서 어떻게 친하게. 그럼 같이 쓰도록. 네, 그럼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뷰티바운드 아시아의 어, 언박싱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을인데 이렇게 한강에 오셔서 피크닉도 하시고 어, 데이트? 데이트도 하세요. 네. 네. 넌 나 아니었으면 한강 오지도 못했어. 네가 무슨 한강에서 데이트를 네. 박스 좋겠네. 박스 열리 좋은 날씨구만. 예? 네. 정석ah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인스타그람도 친구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